안녕하십니까 장관님 목많이 받으십쇼 네 목많이 받으십쇼 반갑습니다. 임용진 의원님 의문 안 줍니까? 코로나 확진자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. 방둥실! 1월 28일 기준으로 총 6,003명이고요. 오늘 신규 환자가 120명인데 최근 3일 동안 100명대 매일 방역을 하거든요. 여기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는 한 명도 안 나왔어요. 전통시장 야간 경비 3명이 로테이션으로 계속 밤에 야간 경비를 하고 있는데요. 그것 때문에 초기 화재를 진압한 게 한 다섯 건 쪽으로 한번 저거 저거 정국이 좀 알립시다. 어려운 데일수록 또 힘을 모아야 되니까요. 기회를 모으고 정부도 더 열심히 해서 어려운 극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. 감사합니다. 전통시장관 전주승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. 감사합니다. 주시죠. 아까 주문을 하셨죠. 감사합니다. 많이 받으십쇼. 잘 되는 시장은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대물임으로 해 가지고 사장님 우리 10만 원씩 주문하면 돼요. 상품권으로 정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안녕하십니까 장관님. 오늘 함께 진짜 맛있습니다.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? 아니요 선물로 하면 안 되고 사야죠 사야죠. 직접 영접의 최고 음식입니다. 한 번만 드려도 될까요? 네 12,000원입니다. 네 2만 원 정도인데 2천 원 정도. 아니에요 아니에요. 부정에 간단해요 부정에. 그러면 두 개를 드릴게요. 괜찮습니까? 드리겠습니다. 장관님 진짜 맛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보기만 해도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5만 원입니다. 상품권으로 결제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많이 가시네요. 안녕하십니까. 진진부 장관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준규부 장관입니다. 주문을 해 놓은 거 결제하러 왔습니다. 아니요 아니요. 20만 원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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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건 안 줍니까? 물건 안 줍니까? 물건 안 줍니까? 물건 드려야 해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명절 잘 보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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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